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선호킴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보여 중이시고요. 11,500원의 10%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종가가 0.87%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늘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11,580원 선에 마감이 됐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여기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오면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흐름 상황에서는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성 델타테크가 주요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전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이 기업이 3월 달 때 부각을 받았던 게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을 때는 아마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흐름들을 볼 때마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가끔씩 부각되고 있고 또한 지금 로봇과 관련된 테마도 한 번씩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로봇의 테마로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결국은 정부에서도 천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무인배송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노려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준다 한다면 13,500원대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자 한다면 만원 아랫대 내려오면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일부 4월달에 조정을 받았지만 매집 주체가 오히려 깨지지 않고 매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13,500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런 로봇 관련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네, 한 차례 시세가 좀 그 전에 미리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그 청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게 발표가 되면은 좀 빅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떤 테마로 끌어올라가느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와 연관점을 잇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무인배송 로봇이라 한다면 좀 더 멀리 나가서 네온시티를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뒤적뒤적하니까 남아있는 재료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 관련주로 신성 델타테크를 분류해 봤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주 고객사로 있다는 점 배터리 관련한 움직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3월에 신성 델타테크가 로봇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 모빈과 함께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무인배송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만원선 아래의 손절 목표가는 13,500원선 제시했습니다.